안녕하세요.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홍삼입니다. 예쁘다. 지금 표정 보니까 영화에 기대를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. 저희 열심히 또 힘들게 사랑했으니까 재밌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재밌게 봐주시고요. 그리고 또 친구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한테도 재밌었다고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공감독 역을 맡은 고창승입니다. 저희 영화 찍고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요. 야 소식이 실제로 봐서 멋있냐. 잘생겼다. 영상을 보시면요. 더 멋지게 봐주십니다. 영원영화의 스타일 지구 소기철입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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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정말 재밌게 봐주시고요. 추석에는 너무 잘 보시고, 또 한국 영화가 많이 어렵습니다. 한국 영화가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잘 보시겠지만, 그 영화를 보시면 저를 더욱더 빛나게 해준 식구들 소개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